나를 먼저 바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참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마음의 이야기가 담긴 소책자를 받았습니다. 책 제목은 마음충전이었습니다. 내용 중에 당신이어서 고맙습니다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대망의 1위가 사랑고백하기였습니다. 그는 40년을 살았지만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사랑고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일날 사랑고백하자 정했습니다. 전화를 걸자마자 어머니는 미역국은 먹었냐 했습니다. 순간 목울 때까지 속에서 올라온 눈물을 참아내며 떠듬 떠듬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서둘러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과 최고의 효도는 그때 그 사랑고백이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떠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야곱도 성숙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형 에서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직 대면할 자신이 없으니까 야곱은 종을 보냅니다. 야곱의 마음을 전하게 합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아간 야곱의 20년.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은 지난 20년 중에 14년을 하란에서 나이를 얻기 위해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리고 부를 얻기 위해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는 두 아내, 열한 자녀, 많은 가족들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축복의 전부였을까요? 그는 고향에 돌아옵니다. 가난 땅에 가까이 오자 약복강을 앞둔 길 위에서 갑자기 두려움과 답답함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축복이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은 에서의 마음을 달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예물로 줄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를 떠올리는 순간 과거 형 에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20년의 세월이 지나면 관계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까요? 야곱은 베데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많은 것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풀어야 할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혹시나 에서가 마음을 풀었을까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군사 400여 명을 데리고 야곱의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갈리 오른 저 북쪽인 하란에서 가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에서는 염해 저 아래 남쪽 세일 땅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만나게 된 야뽕 나루 이곳은 가난 땅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난 땅 고향에 들어갈 수 있고 베데레스 받은 내 자순이 땅의 티끌같이 되며 내 자순으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란에서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난 땅으로 돌아와야 자순이 동서남부로 뻗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약속을 받기 위해 야곱은 반드시 에서와 회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의 시작에 머물지 않고 동서남부로 뻗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저절로 잊혀지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면 더 미궁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야곱은 길 위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우선 기도해보자 길 위에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길 위에서 한 기도는 기도이기는 하지만 에서와의 관계 문제를 풀기 위한 기도보다는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종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지팡이만 가지고 고향을 떠났으나 지금은 두 때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고향에 돌아오는데 에서 때문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나와 나의 처자들을 칠까 하오니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셨어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기에 얼마나 고민이 될 정도입니까?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시로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웨이트 하셨습니다. 기다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손으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의 자손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직 야곱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나의 자손이 전부입니다. 야곱은 아무런 응답도 없고 해서 길 위에서 밤을 지내면서 안절부절합니다. 그가 생각해 낸 것은 예물 공세입니다.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또 나머지 가축들 이렇게 가축들을 몇 대로 나누었습니다. 앞선 자에게 에서를 만나거든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라 하라 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예물로 형의 감정이 풀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은 영원한 기쁨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선물은 받을 때 그 순간의 기쁨이 전부입니다. 곧 그 기쁨과 감사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야곱은 예물을 먼저 보낸 후 길 위에서 가족들과 함께 밤을 지냅니다.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두 아내와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넙니다. 다 건너가게 한 다음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왜 야곱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그의 모든 소유를 건너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슨 마음으로 생각을 바꿔서 홀로 남았을까요? 에서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 아니 자신의 목숨을 준다 해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조신해질 때에는 누구도 내 옆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문제가 심각하고 고통스러울 때 나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이유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어느 순간보다 자신을 가장 깊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밭 쪽으로 장작권을 산 사건 그리고 에서로 변장에서 축복을 가로챈 사건 삼촌 집에 와서도 풍습을 따르지 않고 둘째 나이를 안에 삼으려 했던 사건 삼촌의 가축 중에 건강한 것을 낳도록 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은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을 돌아보니 그는 에서로부터 라반에 이르기까지 항상 사람과 맞서서 경쟁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경쟁에서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자신이 엮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몸에서 떠나 건너가게 해야 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소유는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소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라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대신에 소유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축복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야곱은 먼저 자신이 바뀌어져야 했습니다. 야곱은 우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약탈자이며 속여 도망자로서 베들에 유숙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나를 생각하시고 약속까지 하셨을까 속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얼마나 더 큰 약속을 하셨을까 그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했을 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상속권을 주셨듯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크고 넓은 품을 다시 생각하며 아버지의 품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계속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에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이제 변화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을 바꾸고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부터 살아온 야곱 이제 진정으로 자아를 깨뜨리는 회심의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번의 다짐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이기려고 씨름을 합니다. 야곱의 자아가 얼마나 강하고 자존심이 얼마나 셌던지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아는 경쟁과 경쟁심으로 똘똘 뭉쳐 굳어져 있었습니다. 야곱의 지지 안으로 했던 경쟁심은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에서도 지지 안으로 했습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야곱은 중심을 잃게 되죠. 그 순간 자신이 지탱해온 자아가 부서지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의 힘줄은 사람에게서 가장 강한 힘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두 발로 꼿꼿이 서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야곱 곧 에서와의 갈등을 초래한 것입니다. 누가 야곱의 자아를 깨뜨렸습니까? 야곱 스스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위기를 알면서도 스스로 자아를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깨뜨림을 당한 야곱은 이제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제 나의 경쟁을 통해 얻어내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죠. 야곱의 존재를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은 그동안 에서의 위치를 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그대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에서의 것을 탐하고 또한 남의 것을 탐하여 사는 존재가 아닌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유일무이하고 고유한 자신으로 바라드리도록 바꾸신 것입니다. 왜 내 이름을 이살로 바꾸셨습니까?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에서를 만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에서는 벌써 변화된 야곱의 존재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꺾여진 풀잎이 향기를 더 진동하듯이 우리의 탐심과 경쟁적 자아가 꺾이는 자아의 회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스인들은 나의 자손과 나의 복으로 멈춰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이웃으로 흘러가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을 통해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고유의 특징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하게 하시오. 사람들과 회복의 관계를 잘 이루므로 하나님의 크신 약속의 은혜를 받으며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동교회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생태계와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